18장 유다왕 히스기야 이스라엘의 엘라왕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25살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라의 딸 아비아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선한 왕이었다. 그는 조상 다윗을 그대로 본받았다. 지역에 있는 다산의 산당들을 없애고 남군 석상들을 깨부수고 음란한 여신 아사라의 묵상을 배웠다. 결정적으로 그는 모세가 만들었던 옛 청동뱀을 가루로 만들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그 뱀에게 제사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누우스단, 즉 옛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고상하게 여기기까지 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그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고 그분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셨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는 또 전초기지와 요새 성읍에 있던 불레셋 사람을 가사와 그 국경까지 쫓아냈다. 히스기야 4년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만에세를 사마리아를 공격했다. 그는 그곳을 포위하여 3년 만에 점령했다. 이때는 히스기야 6년, 곧 호세아 9년이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을 포로로 잡아 한라, 하볼강가의 고산,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으로 이주시켰다. 이 모든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경솔하게 그분의 언약을 멸시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 외곽의 요새 성읍을 공격하여 모두 점령했다.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 본부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11톤과 금 1톤을 조공으로 요구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보물 보관서에 있던 은을 모두 남겼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 문과 자기가 금을 입혔던 문 기둥까지 뜯어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군 최고주의관 세 사람,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에게 막강한 병력을 주어서 라기스에서부터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빨래터로 가는 길에 있는 윗저수지 수로에 멈추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왕을 부르자 왕궁을 책임지고 있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긴과 왕의 서계관 샘나, 궁중사관 아사베의 아들 유아가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셋째 제의관인 랍사게가 아시리아 왕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 그가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왕의 메시지다. 너는 지금 거짓의 세계, 종교적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 고작 말 몇 마디로 군사 전략과 병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느냐? 이제 네가 내게 반역했으니 누구의 도움을 바랄 수 있겠느냐? 너는 이집트가 도와줄 줄로 알았겠지만 이집트는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아서 바람 한 번 불면 쓰러진다. 이집트 왕 바로는 속빈 강정이다. 아니면 너희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느냐? 하지만 히스기야, 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없애버렸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재단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명령하면서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산당을 모두 없애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치에 맞게 생각해 보아라. 내 주인 아시리아 왕과 겨루어 보는 건 어떠냐? 네가 말 타는 사람들을 내놓을 수 있다면 내가 내게 말 이천마리를 주겠다. 내놓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 주인의 군대 중에서 신병 하나라도 칠 수 있겠느냐? 너는 언제까지 그 공상을 붙들고 있을 셈이냐? 언제까지 이집트 전차와 말들에 의존할 셈이냐? 너는 내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땅을 멸하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공격하여 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다. 힐기아의 아들 엘리야긴과 셈나와 유아가 랍사개에게 말했다. 우리가 아란말을 알아들으니 제발 아란말로 말씀하십시오. 히브리 말로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성벽 위에 가득 모인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러자 랍사개가 말했다. 이것은 너희의 주인과 너희에게만 전하는 사적인 전갈이 아니다. 들릴만한 거리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야 할 공적인 메시지다. 어차피 그들과도 관계된 일이 아니냐? 네가 항복하지 않으면 그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더니 그는 앞으로 나와 모두에게 들릴 만큼 크게 히브리 말로 말했다.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잘 들어라. 히스기아에게 속지 마라. 그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히스기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 성은 절대로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히스기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내 통치를 받아들여 행복한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 모두에게 각자의 토지와 밭과 우물을 보장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금보다 훨씬 기름진 땅, 곡식과 포도주와 빵과 포도원과 올리브 과수원과 꿀의 땅으로 데려다주겠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 제대로 사는 것처럼 살아보아라. 절대! 히스기아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는 그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 백성을 구해낸 신이 있었느냐? 하맛과 아르밭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스벌와임, 헤나, 아와의 신들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사마리아,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했느냐? 어디서든 나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한 신의 이름을 너희가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백성은 침묵했다. 왕이 이미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누구도 말하지 마시오. 한마디도 하지 마시오. 왕궁관리 힐기아의 아들 엘리야긴과 왕의 석유관 샘나와 궁중사관 아사베아들 요아스가 히스기아에게 돌아갔다. 그들은 절망하여 옷을 찢었다. 그리고 랍사게의 말을 히스기아에게 보고했다. 이 말을 모두 들은 히스기아도 옷을 짚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 그리고 하느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왕궁을 책임지고 있는 엘리야긴과 석유관 샘나와 원로 제사장들을 아무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는데 그들도 모두 굵은 배옷을 입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아 왕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참담한 날, 비참한 날, 심판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출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신성모덕 발언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의 주인인 아시리아 왕이 그를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한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남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히스기아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전한 메시지였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당신들의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시리아 왕의 아첨쟁이 심부름꾼들에게서 들은 그 무험한 신성모덕 발언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의 자신감을 아사갈 것이다. 그는 한 소문을 듣고 겁에 질려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돌아간 뒤에는 내가 반드시 그를 죽게 할 것이다. 랩세계가 돌아가서 보니 아시리아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진을 거두고 가서 림나와 싸우고 있었다. 그때의 사네립은 구스왕 다르하가가 자기와 싸우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유다의 히스기아 왕에게 또 다른 사신을 보내어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했다. 네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신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아시리아 왕에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속지 마라. 새빨간 거짓말이다. 아시리아 왕들의 업적은 너도 아는 바다. 여러 나라들이 줄줄이 짓밟혀 폐허가 되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만은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조상들에게 망하여 폐허가 된 나라들을 잘 살펴보아라. 그들의 신들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느냐. 고산, 하란, 레셋, 들라살에 에덴 민족을 보아라. 이미 폐허가 되었다. 하맛 왕, 아르밭 왕, 스발와임과 헤나와 이와의 왕들에게 무엇이나 받느냐. 오직 뼛뿐이다. 히스기아가 사신에게서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다. 그리고 기도했다. 참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위험으로 그릇보자에 앉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뻔뻔스레 모욕하는 사네립이 보낸 이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과연 그의 말대로 아시리아 왕들은 여러 땅과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나무와 돌을 가지고 손으로 만든 그곳 신들로, 신도 아닌 것들로 큰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제 건방진 아시리아의 무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세상 모든 나라로 알게 하십시오. 얼마 후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아에게 말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누구를 모욕했느냐, 네가 누구를 욕했느냐, 네가 누구 앞에서 으스댔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다. 너는 네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주를 모욕했다. 너는 자랑했다. 나는 전차부대로 가장 높은 산들, 눈 덮인 레바논 고산들에 올랐다. 그곳에 거대한 백향목들을 베이고 수류한 소나무들을 베어 넘어뜨렸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절경의 깊은 숲에 가보았다. 나는 먼 곳의 우물을 봐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셨다. 이집트의 강들을 맨발로 첨벙첨벙 걸었다. 이 모든 일 뒤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너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느냐. 아주 먼 옛날 내가 계획을 세웠고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내가 너를 심판날의 무기로 사용하여 교만한 상업들을 잔해더미로 만들었고 그곳 백성을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잡초처럼 쓸모없고 풀처럼 약하며 바람에 날리는 곁처럼 힘을 잃었다. 나는 네가 언제 안고 언제 오며 언제 가는지를 다 안다. 네가 나에게 화내며 대던 일도 하나하나 유심히 보았다. 너의 그 성미 때문에 신성을 모독한 몹쓸 성미 때문에 이제 내가 네 코에 칼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네가 왔던 곳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그리고 히스키야야 이것은 네게 주는 확실한 표지입니다. 올해는 네가 수확하고 남은 것을 먹고 내년에는 되는 대로 구걸하거나 빌리거나 훔쳐서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 후년에는 네가 씨를 뿌려 수확할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어 포도를 먹을 것이다. 유다 가문의 남은 자들이 다시금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랑하믄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해 하신 말씀은 이로합니다. 그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리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휘두르지 못하고 포위 공격을 시작조차 못할 것이다. 그는 자기가 왔던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성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나를 위해, 다윗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고 이 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시리아 사람 18만 5천명을 죽였다. 이튿날 아침에 예루살렘 백성이 일어나 보니 온 진이 주검 천지였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거기서 재빨리 빠져나와 곧장 본국의 니누외로 가서 그곳에 머물렀다. 하루는 그가 자신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 아드란멜렉과 사레사리 그를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쳤다. 그의 아들 에사랏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십장 이십장 얼마 후에 히스기아가 죽을 병이 들었다.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문병을 와서 말했다. 일들을 정리하십시오. 왕께서는 곧 돌아가실 것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아가 이사야에게서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서 정직했고 제 마음이 한결같이 진실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슬피 울었다. 이사야가 그곳을 떠나서 안뜨를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잡아세웠다.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아에게 말하여라. 히스기아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이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낳게 할 것이다. 사흘 후에는 내가 내 발로 걸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방금 내 수명에 15년을 더했다. 나를 위해 내 종 다윗을 위해 내가 너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내 방패로 보호할 것이다. 이사야가 말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십시오. 사람들이 반죽을 준비하여 종기에 바르자 히스기아는 점차 회복되었다. 히스기아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이것이 무화과 반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낳게 하셔서 사흘 후에는 내 발로 걸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는 확실한 표징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리라는 표징은 이것입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10도 뒤로 가면 좋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히스기아가 말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울 테니 10도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났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빌론 왕 발라딘의 아들 무로닥 발라다니 쾌유를 빚는 편지와 선물을 히스기아에게 보내왔다. 히스기아는 기뻐서 자신들에게 은과 금과 향료와 향기로운 기름과 무기 등 자신의 값진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곳을 직접 안내하며 구경시켜주었다. 왕궁과 나란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나타났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히스기아가 말했다. 그들은 멀리 바빌론에서 왔습니다. 이사야가 말했다. 이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아가 말했다.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창고문을 활짝 열었더니 그들이 다 보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아에게 말했다.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모든 소유물과 내 조상들이 내게 물려준 모든 것이 받침 접시 딸린 마지막 잔 하나까지 이곳에서 몽땅 치워질 날이 올 것이다. 모두 약탈당해 바빌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그뿐 아니라 내 아들들 내가 낳은 아들들의 자손이 결국에는 바빌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아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분명 지당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히스기아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가 벌인 사업 특히 윗저수지를 공사하여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아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문하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1장 유다왕 문하세 문하세는 왕이 되었을 때 열두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나쁜 왕, 악한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던 때에 그 땅에서 사라졌던 모든 도덕적 부패와 영적 타락을 다시 들여넣기 시작했다. 아버지 히스기아가 허물어버린 모든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했던 것과 같이 음란한 신 바할과 아사라를 위한 재단과 남근 목상을 세웠다. 그는 또 이럴 성신을 숭배하여 별자리의 지시에 따랐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정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예배하도록 들여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이러한 이방 재단들을 세웠다. 그는 이럴 성신을 위한 산당들을 지어 하나님의 성전 양쪽 안뜰에 두었다. 자기 아들을 희생재물로 불살라받쳤고 악한 마술과 점수를 행했다. 그는 지하의 혼벽을 불러내 궁금한 것들을 묻기도 했다. 그에게 악이 넘쳐났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일관된 생애였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결정적으로 그는 음란한 여신 아사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다음의 말씀을 명백히 보란듯이 범한 일이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내가 다시는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들이 내 종 모세가 전해준 지침에 따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백성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문하스는 그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했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이방민족들의 악행을 넘어서는 악한 행위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분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보내셨다. 유다 왕 문하세가 이런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그 앞에 있던 아무리 사람의 죄를 넘어서는 더 큰 악을 범하여 유다를 더러운 우상들이 판치는 죄인의 나라로 전락시켰으니 이제 나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큰 재앙을 낼 것이다. 사람들이 듣고도 믿어지지 않아 고개를 저으며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처참한 재앙이 될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가 맞은 운명을 예루살렘에도 내릴 것이니 곧 악을 향한 심판이 재현될 것이다. 너희가 그릇을 씻고 엎어서 말리듯이 내가 예루살렘을 깨끗이 씻어버릴 것이다. 내 유산으로 남은 그들을 없애고 그 원수들의 손에 떨구어버릴 것이다. 원수들이 닥치는 대로 그들을 약탈할 것이다.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를 떠나던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내게 괴로움만 주었다. 그들이 나를 한계까지 몰아붙였으니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악을 참지 않을 것이다. 문하세 문하세에 대한 최종 평가는 그가 무차별적인 살인자라는 것이었다. 그는 백성을 죄로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무제한자들의 피로 예루살렘을 물들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유다를 죄인의 나라로 만들었다. 문하세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어리석은 죄의 기록이 유다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문하세는 죽어서 자기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는 왕궁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왕 아몬 아몬은 왕이 되었을 때 스물 두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요파 출신 하루스의 딸 무슬레벤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그의 아버지 문하세처럼 악하게 살았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아버지가 섬겼던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했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다. 결국 아몬의 신하들이 반역하여 왕궁에서 그를 암살했다. 그러나 백성이 아몬 왕에게 반역한 사력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삼았다. 아몬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은 아몬을 우사의 동산에 있는 그의 묘지에 묻었다. 그의 아들 요시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2장 유다왕 요시아 이어 왕 왕 요시아 왕 요시아는 왕이 되었을 때 여덟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부수가 출신 아들 아살리아의 딸 여디다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다. 그의 조상 다윗이 밝게 보여준 길을 똑바로 따라갔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아 왕 18년 어느 날에 왕은 무슬람의 손자여 아살리아의 아들인 왕의 서기관 사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내며 지시했다. 대제사장 힐기아에게 가서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온 헌금 곧 성전 문지기들이 백성에게서 거둔 돈을 계산하게 하시오. 그 돈을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관리하는 감독관들에게 넘겨주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꾼들인 모든 목수와 건축자와 석수들에게 지불하게 하시오. 또한 그들에게 성전 보수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를 구입할 권한을 주시오. 그들은 모두 정직하니 그들에게 돈을 줄 때는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오. 대제사장 힐기아가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소식을 전했다. 내가 방금 하나님의 길을 일러주는 하나님의 개시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자 사반이 받아 읽어보았다. 그리고 나서 사반은 왕에게 돌아와 그동안의 일을 보고했다. 왕의 신하들이 성전을 위해 거둔 돈을 자루에 담아 성전 일꾼들에게 지불하도록 감독관들에게 주었습니다. 왕의 서기관 사반은 또 왕에게 말했다. 제사장 힐기아가 저에게 책을 하나 주었습니다. 사반은 그 책을 왕에게 읽어주었다. 왕은 그 책, 곧 하나님의 개시에 기록된 내용을 듣고 크게 놀라며 자기 옷을 찢었다. 왕은 제사장 힐기아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야의 아들 악볼, 서기관 사반, 왕의 개인 보좌관 아사야를 불러 그들 모두에게 명령했다. 가서 나와 이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방금 발견한 이 책에 기록된 내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아보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오. 우리 조상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조금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을 하나도 따르지 않았소. 제사장 힐기아와 아히감, 악벌, 사반, 아사야는 곧바로 여예언자 훌다를 찾아갔다. 훌다는 하라스의 손자요, 디과의 아들이요, 왕궁 예복을 맡은 살룸의 아내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 다섯 사람이 찾아가 그녀의 의견을 구했다. 훌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에게 전하여라. 내가 이곳과 이 백성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릴 것이다. 유다왕이 읽은 그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가까이 했고, 신상을 만들고 팔아 나를 더없이 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내 진노가 이곳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고 있으니, 아무도 그 불을 끌 수 없을 것이다. 또, 유다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으니, 왕께 전하십시오. 왕이 책에서 읽은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이 백성에게 심판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말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크게 놀라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니, 내가 너를 진심으로 대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너는 평안히 죽어서 묻힐 것이다. 내가 이곳에 내릴 재앙을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훌다의 메시지를 가지고 왕에게 돌아갔다. 왕은 곧바로 행동에 나서 유다와 예루살람의 모든 장로를 소집했다. 그런 다음 모든 백성, 유명인부터 무명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사장과 예언자와 백성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왔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이 기록된 내용을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했다. 왕은 그의 자리에 서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엄숙히 맹세하게 했다. 믿음과 순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무엇을 믿고 행해야 할지 그분이 지시하신 대로 온 마음을 다해 따르며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을 지키게 한 것이다. 백성이 서서 한 마음으로 동의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다짐했다. 이어서 왕은 대제사장 힐기아와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들에게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도록 명령했다. 바할과 아세라와 이럴 성신을 숭배하기 위해 만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없애게 했다. 왕은 그것들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들판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에 버리게 했다. 그는 유다 각 성읍과 예루살렘 인근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감독하도록 유다 왕들이 고용한 이방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바할과 해와 달과 별 등 모든 이럴 성신을 숭배하며 하루 종일 풍기는 더러운 악취를 그 땅에서 단번에 깨끗이 제거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음란한 아세라 목상을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가 불사른 다음 그 죄를 갈아서 묘지에 뿌렸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신전 남창들의 방을 허물었다. 그곳은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해 천을 짜던 공간이기도 했다. 왕은 유다 전역의 성읍에서 이방 제사장들을 모두 쫓아냈고 나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곧 개화에서 부엘 세바까지 그들이 관리하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모두 부수었다. 그는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성문 왼쪽의 개인 전용으로 지은 음란한 종교 산당도 부수었다. 이러한 음란한 종교의 제사장들이 성전의 재단을 더럽힌 것은 아니었지만 타락한 제사장 전체 조직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내쫓았던 것이다. 또한 요시아는 도백 곧 자녀들을 제물로 불속에 불살라 바치기 위해 벤흰놈 골짜기에 세운 가마 철판을 부수었다. 더 이상 누구도 아들이나 딸을 몰렉신에게 불살라 바칠 수 없게 했다. 그는 유다 왕들이 태양신을 기르기 위해 성전 입구에 세워놓은 말 동상들을 끌어내렸다. 그것들은 관리 나담멜렉의 집무실 옆 안뜰에 있었다. 그는 태양 전차들을 불살라 쓰레기로 만들어버렸다. 왕은 모든 재단, 곧 아하세의 산당 옥상에 세운 재단, 유다 왕들이 만든 각가지 재단, 성전 안뜰에 어지럽게 널린 문하세의 재단들을 산산히 부서 조각 냈다. 그 모두를 부순 뒤에 파편은 가루로 만들어 그 재를 기드론 골짜기에 뿌렸다. 왕은 또 예루살렘 동쪽, 가증한산 남쪽 비탈에 우우죽순처럼 생겨난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깨끗이 제거했다. 이 산당들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의 음란한 여신 아스다롯과 모합사람의 음란한 신 금오스와 안문사람의 타락한 신 밀곰을 위해 지은 것들이었다. 요시아 왕은 재단들을 부수고 남근 모양의 아사라 목상을 찍어내고 그곳에 오래된 뼈들을 뿌렸다. 또한 너바세 아들 여러보암 이스라엘을 죄악된 삶으로 끌어들인 바로 그 여러보암이 세웠던 베델 산당의 재단을 제거했다. 재단을 부수고 산당을 불살라 잿더미로 만든 다음 아사라 목상을 불태웠다. 현장을 둘러보던 요시아 왕이 산어리에 있는 무덤들을 보았다. 그는 그 무덤들을 파헤쳐 뼈를 꺼낸 다음 무너진 재단들 위에서 불태워 그 악한 재단들을 더럽히라고 명령했다. 이로써 옛날 여러보암이 거룩한 집회로 재단 옆에 섰을 때 거룩한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서 왕이 물었다. 저 비석은 누구의 것이요? 성읍 사람들이 말했다. 왕께서 방금 이루신 베델 재단에 대한 말씀을 전한 거룩한 사람의 무덤입니다. 요시아가 말했다. 그의 뼈는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러나 요시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이 지어 하나님을 그토록 진노케 한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이 있는 사마리아의 모든 성읍을 두루 다녔다. 그는 베델에서 한 것과 똑같이 산당들을 허물어 폐허로 만들었다. 희생제사를 바치던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단 위에서 불태워 그 재단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요시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왕이 백성에게 명령했다. 이 언약책에 지시된 대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자를 경축하십시오. 유월자를 지키는 일은 명령이었으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 이후로 지켜진 적이 없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떤 왕도 유월자를 지키지 않았다. 요시아 왕 18년에 이르러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서 유월자를 기쁘게 지키게 되었다. 요시아는 그 땅을 깨끗이 정리하여 영매와 주술사, 토착신과 조각상들, 곧 유다와 예루살렘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더럽고 음란한 유물과 엄청난 양의 우상들을 모두 치웠다. 요시아는 제사장 힐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행한 것이다. 요시아의 견줄 왕은 없었다. 그는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가 개시를 받아 기록한 지침들을 그대로 따른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요시아 같은 왕은 세상에 다시 없었다. 요시아가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는 식지 않았다. 문하사로 인해 불붙은 격한 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심판을 선고하셨다. 요시아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아는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아시리아 왕과 손을 잡으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진군에 나오던 때에 죽었다. 요시아 왕이 무기토 평원에서 느고를 가로막자 느고가 그를 죽였다. 요시아의 신하들이 그의 시신을 전자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의 무덤에 묻었다. 택성의 지지를 받은 요시아의 아들 요아하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왕 요아하스 요아하스는 왕이 되었을 때 스물세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림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 하무다리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조상의 악한 행실로 되돌아간 악한 왕이었다. 바로 느고가 하마당 리블라에서 요아하스를 사로잡고 감금하여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했다. 그는 유다에게 은 사통가량과 금 34kg을 조공으로 바칠 것을 요구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느고는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요시아의 후계자로 삼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고쳤다. 요아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다. 한편 여호야김은 말 잘 듣는 꼭두각시가 되어 바로가 요구한 은과 금을 충실히 바쳤다. 그는 백성을 착취하고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돈을 모았다. 유다왕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 스물다섯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십일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로마 출신 부다야의 딸 스비다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조상의 악한 행시를 이어받은 악한 왕이었다. 24장 여호야김이 다스릴 때에 바빌론 왕 너부갓네살이 그 땅을 침략해 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다가 더는 참을 수 없어 3년 만에 반기를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아람 모압 안문의 기습부대를 연녀 그에게 보내셨다. 그분의 전략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의 설교를 통해 이 일을 말씀하셨고 마침내 그 일을 행하셨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문하세 곧 예루살렘 거리마다 피해자들의 무고한 피가 넘쳐나게 한 살인자 문하세의 극악무도한 죄 때문에 그분은 유다에게 등을 돌리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범죄를 간과할 수 없으셨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생애와 시대는 유다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야김은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제 이집트의 위협은 끝나서 더는 이집트 왕이 유다를 침략해 오지 않았다. 이즈음의 바빌론 왕이 이집트 시내와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모든 땅 전에 이집트 왕이 다스리던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유다왕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 열여덟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그의 통치는 석 달밖에 가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엘라단의 딸 느우수다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자기 아버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악한 왕이었다. 그때의 바빌론 왕 누부간네살의 지휘관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을 포위했다. 지휘관들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바빌론 왕 누부간네살이 직접 성을 찾아왔다. 그러자 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그의 어머니와 지휘관과 보좌관과 정부 지도자들과 함께 항복했다. 누부간네살 제휘 8년에 여호야기는 바빌론 왕에게 포로로 잡혔다. 누부간네살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보관소들을 비우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만들었던 모든 금기구들을 약탈했다. 이것은 이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누부간네살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 곧 지도자와 군인 장인과 기술자를 강제로 이주시켰다. 그는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수가 만명에 달했다. 그가 남겨둔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 뿐이었다. 누부간네살은 여호야균을 포로로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왕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들 고간들 사회 지도자들 그 밖의 주요 인물들도 모두 그와 함께 끌고 갔다. 군인 7천명에 장인과 기술자의 수가 천명 정도 되었다. 그 후 바빌론 왕은 여호야균의 삼촌 마따니아를 꼭두가시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아로 고쳤다. 유다왕 시드기아 시드기아는 왕이 되었을 때 스물한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림나 출신 예레미아의 딸 하무다리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드기아 역시 악한 왕 여호야균을 그대로 벗겨 놓은 자에 지나지 않았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맡게 된 이 모든 파멸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행위로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다. 그 후에 시드기아가 바빌론 왕에게 반역했다. 25장 반역은 시드기아 9년 열째달에 시작되었다. 누부간 넷살은 곧바로 모든 군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그는 진을 치고 성둘레에 토성을 쌓아 성을 봉쇄했다. 성은 열아홉달 동안 즉 시드기아 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시드기아 11년 넷째 달 곧 그달 9일에는 기근이 너무 심하여 빵붓으러기 하나 남지 않았다. 그러다가 돌파구가 열렸다. 밤중에 야음을 틈타 모든 군대가 성벽 통로 즉 왕의 동산 위쪽에 있는 두 성벽 사이의 문으로 도망친 것이다. 그들은 성을 에어쌓고 있던 바빌론 군사들의 전선을 몰래 뚫고 나가 아라바 골짜기 길을 길을 요단 강 향 향 했다. 그러나 바빌론 군사들이 곧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시드기아의 군대는 이미 흩어져 도망친 뒤였다. 바빌론 군사들이 시드기아를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가자. 왕은 그 자리에서 그를 재판하고 선고를 내렸다. 시드기아의 아들들은 그의 눈앞에서 처형되었다. 아들들의 직결 처형을 마지막으로 그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었다. 바빌론 군사들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슬에 단단히 묶여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바빌론 왕 너부간 넷살 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빌론 왕의 추석 보관인 너부 사라다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성까지 모두 불태워 없앴다.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바빌론 군대를 투입하여 성벽을 허물었다. 마지막으로 전에 바빌론 왕에게 투항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는 가난한 농부 일부를 남겨서 포도원과 밭을 관리하게 했다. 바빌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청동기둥과 청동세면대와 커다란 청동대야 즉 바다를 깨트려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 성전 예배에 쓰이는 예배용 청동기구들과 금과 은으로 만든 향료와 뿌리는 대접들도 가져갔다. 왕의 부관은 귀금속 조각이라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눈에 띄는 대로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과 바다와 모든 세면대에서 뜯은 청동의 양은 어마어마해서 무게를 달 수 조차 없었다. 각 기둥의 높이가 8.1m 인데다 청동 세곡물과 장식용 과일 로꿈인 기둥머리만도 1.35m 였다. 왕의 부관은 특별한 포로들을 많이 데려갔다. 대지사장 스라야 부지사장 스바냐 성전관리 3명 남아있던 군 최고 지휘관 왕의 구문 5명 회계 군 최고 모병 지휘관 백성 가운데서 지휘가 높은 사람 60명 이었다. 왕의 부관 누부사라단은 그들을 모두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갔다. 바빌론 왕은 그곳 하마땅 리블라에서 그들 무리를 처참하게 죽였다. 유다는 자기 땅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 남겨진 백성에 관해서는 이러하다. 바빌론 왕 누부간 넷살은 사반의 손자여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했다. 백성 가운데 퇴역한 군 지휘관들은 바빌론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말을 듣고 미스바에 있는 그를 찾아갔다. 그들 가운데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래아의 아들 유한한 뉴도바 부족 다누메세 아들 스라야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 그리고 그들을 쫓는 무리도 있었다. 그달리아는 지휘관과 부하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약속했다. 바빌론의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농지와 가정으로 돌아가 살면서 바빌론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오. 얼마 후에 일곱째 달이었다.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이자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 열 명을 데리고 가서 그달리아와 유대인 반역자들과 미스바에 와 있던 바빌론 관리들을 죽였다. 피해 사륙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 바빌론 사람들에게 당할 일이 두려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지도자와 백성이 모두 이집트로 피신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이 쓴 지 37년째 되던 해에 에윌 무로닥이 바빌론 왕이 되어 여호야긴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석방은 열둣째 달 27일에 있었다. 왕은 그에게 극진한 호의를 베풀어 바빌론에 역류되었던 다른 어떤 포로들 보다 그를 높이 대우했다. 여호야기는 죄수복을 벗었고 남은 여생 동안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 왕은 그가 편히 살도록 필요한 것들을 모두 마련해 주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